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화장품 전문 패키징 기업 연우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연우 보시면 기중현우의 2인이 60%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패키징 그룹에서 7.8% 정도 가지고 있죠. 거의 한 68% 정도 대주주가 들고 있습니다. 시총이 2821억 정도 하고 있죠. 외국인이 15.86% 상당히 좀 안정적인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PBR 1.47에 추정 PBR 16.9 정도면 상당히 양호하죠. 양호하다고 보여집니다. 회사 화장품 용기 및 디스펜스 제조와 판매업, 의약품 용기 제조와 판매업, 생활용품 용기 제조와 판매업 이렇게 되어있죠. 이런 용기 제조 판매를 하는 회사죠. 펌프용 용기와 튜브형 용기를 함께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화장품 전문 패키징 기업으로서 경쟁사 대비 고객의 다양한 수요에 능동적 대처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사업 영역 확장을 준비하고 있고 기술 및 제품 개발과 함께 국내외 특허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이렇게 되어있죠. 지금 외국인의 이런 지분율을 보면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예상 컨센센스를 보면 2019년, 2020년도 매출이 점점 늘어나죠.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도 이렇게 크게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19년도 196억, 2020년도 248억 이 정도로 늘어날 걸로 되어있죠. 지금 뭐 이런 상황에서 보면 지금의 위치 그렇게 나쁘지 않은 위치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또 지금 하반기에 중국 제조공장 가동률 상승이 기대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중국 제조공장 가동률 이런 상승이 되면 실적은 당연히 좀 높아질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고객사들의 수주 증가에 따른 매출 상승과 본격화하는 비용 통제로 올해 수익성 개선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2분기 지금 실적 예상이 매출액 807억에 영업이익이 61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죠. 수출은 전년 대비 11.5%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보면 상당히 지금 안정적으로 이렇게 매출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화장품 일본 화장품 이런 불매운동이 지금 또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죠. 이런 부분이 이런 약간 또 모멘텀으로도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연후 보시면 한번 크게 상승을 했다가 지금 이제 엄청나게 빠져내려왔죠. 엄청나게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하락을 하고 지금 쌍바닥 라인권까지 내려왔다가 작년 10월 수준까지 내려왔었죠. 그러고 이제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코스피 코스닥 보면 별로 좋지 않죠. 코스닥은 지금 0.9%나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 기관이 코스닥을 연일 매도를 하고 있죠. 그런 와중에 지금 21선을 뚫어냈죠. 21선을 뚫어내고 금일도 양봉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가장 큰 이런 저항대를 유지를 하고 있던 21선이죠. 지금 11선도 제대로 뚫지 못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다가 21선을 이제 뚫어냈습니다. 바닷건에서 한번 21선 테스트를 하고 또 한번 더 테스트를 했죠. 두 번 터치를 해주고 시장 무너지면서 같이 무너졌었죠. 무너지고 나서 최근에 시장 반등하면서 코스닥 시장 반등하면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지만 대부분 금일은 이렇게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반면에 21선 위에서 지금 완전히 뚫어내고 안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착을 하면서 양봉까지 나타나고 있죠. 이 정도의 이런 모습이 오늘 종가까지 유지가 된다 그러면 추세 반전이 좀 확실하게 나타나는 그런 좀 강한 신호일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지금 기업 가치 대비해서 성장성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지금 짓눌린 상태라고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지금 보시면 외국인의 이런 포션은 큰 움직임이 없죠. 큰 차이가 없는데 최근에 기관들이 이렇게 주가 상승할 때 이렇게 끌어올린 후에 최근에 기관들이 많이 팔면서 내려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쌍바닥 라인 찍어주고 지금 반등하는 그런 추세 전환이 일어났죠. 이런 모습을 보면 지금 오른쪽이 낮은 이 쌍바닥이 조금 뭐 걸리긴 합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여기에서 오른쪽이 높은 쌍바닥이었다고 하면 신호가 아주 확실할 걸로 보이지지만 이때 시장특성상 거의 패닉 장세가 나타났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내려온 걸로 보이시고 뭐 요 정도에서 어느 정도 쌍바닥을 만들어주고 21선을 뚫고 올라서는 이런 모습이라고 하면 이제 추세가 전환되는 그런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오늘 뭐 수급도 괜찮죠.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이 사고 기관이 팔고 하다가 8월 1일부터는 외국인들이 좀 팔고 있죠. 팔고 있지만 이제 그 매도량은 이날 8월 2일날 맥스 한번 찍어주고 그 다음에는 매도량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고 지금 외인 기관의 이런 매도가 조금 나타났었지만 그 이후부터 지금 반등세가 상당히 좀 강하게 이어지고 있죠. 강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외인 기관의 매도가 좀 나옴에도 불구하고 지금 딴딴하게 올라서 있는 상태죠. 요정도 힘이라 그러면 추세가 이제 바뀌는 그런 힘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화장품 전문 패키징 기업 연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